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에서 설거지 한번 한 적이 없는 새언니가 요즘에는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한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미혼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새언니가 오빠와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 집에 와서 처음으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원망하다가 이혼당할 뻔해서 정신을 차렸나 봐요 저희 엄마는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외가가 가난해서 어린 시절도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어요 결혼 후에도 손님 많은 식당이 돈 많이 준다고 고된 일을 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아빠 사업이 잘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고된 일을 많이 하셔서 지금도 팔꿈치와 무릎이 안 좋아 통증을 달고 사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엄마의 인생 목표가 남은 인생 건강 챙기면서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합니다 아빠도 고생은 하셨지만 아빠가 돈벌이가 넉넉하지 않았을 때 엄마가 고된 일을 하며 버텨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그 힘든 시절을 엄마니까 버텼지 다른 여자였으면 도망갔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예요 오빠와 새언니는 연애부터 결혼까지 저희 부모님과 갈등이 없었고 조카가 초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자고 간 적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나 설거지를 한 적도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명절에 항상 여행을 다녔고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도 오빠와 새언니 와서 함께 외식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새언니에게 바라지도 않고 터치하는 것도 없으셨어요 첫 갈등은 새언니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오빠랑 새언니는 결혼할 때부터 딩크를 선언했고 저희 부모님은 손주들을 봐주거나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오빠와 새언니가 아이 없이 살겠다는 것에 별 말씀 없으셨어요? 오빠가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실수인지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새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 임신 오빠와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했는데 저희 엄마는 가끔씩 너희들 일이 있을 때는 봐줄 수 있어도 전적으로 육아를 도와줄 수는 없다고 거절했어요 새언니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을 하시는데 집도 멀어서 육아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단호한 거절에 고부갈등이 생기더군요 엄마 성격이 그렇게 냉정하지 못한 편인데 손주 육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빠네는 부부 싸움도 좀 했었고 몇 번 더 부탁을 했지만 저희 엄마는 계속 거절을 했어요 결국 새언니가 일을 그만두더군요 저는 모르고 있다가 근래에 알게 된 것이지만 새언니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 미안해서 경제적으로 오빠네를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우선 오빠네가 지고 있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었다고 해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그리고 조카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매달 지원해주는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저희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월급도 적지 않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빠가 새언니에게 아예 카드를 주었다고 해요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들 사가지고 오라고요 조카들이 초등학생이 되니 새언니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취업 준비를 했어요 새언니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오빠네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셔서 아이들 방과후도 걱정이 없게 된 것이죠 근데 새언니가 회사를 나가기 시작하고 몇 달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새언니가 긴 시간 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니 어린 회사 동료들과 좀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취직을 했는데 또 같은 이유로 얼마 안 돼서 그만두었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 원망을 하더군요 저희 엄마가 아이들을 안 봐줘서 자기가 경력이 단절되었다 자기가 공백기 없이 일했을 것이고 자기 입사 동기들 중에서 과장인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계속 저희 부모님 원망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참고만 계시지는 않았어요 내가 언제 너희 아이들 봐준다고 한 적 있냐 아이 안 낳고 산다고 했을 때도 너희들 의견 존중해 주었다 내가 낳으려고 했냐 시부모가 손주 봐주는 것이 의무냐 너희가 결정한 것을 왜 나에게 뭐라 하느냐 결국 오빠와 새언니는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고 해요 오빠가 집에 와서 얘기하는데 새언니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다면서 이혼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새언니가 이렇게 나오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무슨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희 엄마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같아서는 새언니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제가 나섰다가 괜히 제가 모든 죄를 뒤집었을까 봐 나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들 태어나고 부모님이 따로 매달 돈도 주고 무슨 때마다 아이들 뭐 사주라고 카드도 주고 새언니 일 그만두고 나서 오빠 급여도 많이 올려줬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부모도 못할 일을 하셨다고 생각되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셨는지 이혼을 말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엄마라면 정말 끔찍하게 여기는 분이신데 엄마에게 불손하게 구는 며느리 참아주느라 힘들어 하셨어요 한참 이혼 어쩌고 하다가 새언니가 사과드린다고 오빠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빠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소리치시며 오빠네를 쫓아버리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새언니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던 분들이신데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봤네요 저는 아빠에게 오빠네가 이혼하면서 아빠 원망하면 어쩌냐고 했더니 아빠는 새언니 절대 이혼 안 할 것이라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도록 해주었는데 지가 이혼해서 살려고 해도 능력도 안 되는데 무슨 이혼을 하겠냐고 네 오빠에게 꼭 붙어 살 테니 두고 보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가 했는데 진짜로 그러더군요 얼마 뒤에 사돈 어른들과 함께 오빠네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사돈 어른들께서 저희 부모님께 딸 자식을 버릇없게 키워서 죄송하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언니에게 큰소리 내시면서 얼른 시부모님께 빌라고 하시더군요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께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사돈 어른들께서 저희 부모님께 하시는 말씀이 저희 부모님처럼 결혼한 자식까지 살펴주고 사시는 분들 없다고 딸이 모자라서 시부모님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대신 사과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못난 딸을 내쫓으셔도 아무 말 안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도 사돈 어른께 심력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앞으로 둘이 잘 살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사돈 어른들과 오빠네 가고 나서 아빠가 사돈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니 이번은 넘어가도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잘 해결된 것 같아 저는 좀 안도를 했어요 오빠가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새언니가 이혼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대요 오빠가 그렇게 나오니 이혼 얘기를 더 하지는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오빠가 말했더니 새언니가 싫다고 했대요 오빠가 새언니에게 우리가 부모님 그늘에서 지금껏 누리고 살아왔는데 은혜는 모르고 원망이나 하는 너 같은 인간과는 안 산다고 했더니 잘못했다고 하더래요 내가 우리 부모님 덕에 그렇게 일 그만두고 모자라지 않게 살아놓고 원망을 하니 부모님께 죄송해서 앞으로 부모님께 해주시던 지원도 모두 안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아빠 회사에서 말도 안 되게 많이 받는 월급도 일한 만큼만 받을 것이고 부모님께 매달 얼마라도 용돈을 드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을 테니 적더라도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라고 새언니에게 말했다고 해요 싫으면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사돈어른들께서 저희 오빠에게 찾아와 얘기를 모두 듣고 나서 새언니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새언니가 오빠와 함께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러 온 것이었는데 저희 아빠가 쫓아버린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사돈어른들께서 새언니에게 넌 시댁에서 쫓겨나도 할 말 없다고 엄청 몰아하시고 함께 저희 집에 오셨던 것이었답니다 그 뒤로 저희 언니가 저희 집에서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를 다 하더군요 참 생소한 장면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새언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는 않지만 새언니가 하는 것은 말리지 않고 그냥 두드라고요 저희 아빠는 엄마 고생시킨 것이 미안해서 엄마 건드리는 사람은 자식도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새언니는 몰랐나 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잘해주기만 하니까 차기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이젠 새언니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할 것이라 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할 생각이래요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자식들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다고 엄마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사돈 어른들을 보니 새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 조카들을 위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과 사돈 어른 양쪽 모두 인격자시네요 잘 어우러져 살아갈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차별하던 부모님이 노후를 의지하려 하길래 시원하게 차단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 곳이 없어서 한 말씀이라 저는 그게 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언니는 첫째라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며 자랐어요 저는 어디서 데려온 자식 취급을 받으며 자랐네요 일단 부모님은 언니만 옷을 사주고 저는 언니 옷을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제가 새로 산 옷을 입은 기억은 별로 없어요 가정형 편이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니었습니다 한참 컴퓨터가 집집마다 놓여질 때 저희 집에도 컴퓨터가 생겼는데 그 컴퓨터는 언니가 독차지했습니다 컴퓨터를 살 때부터 엄마는 언니의 컴퓨터를 사는 것이라고 말했고 저는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할 일이 있어도 언니의 허락을 받고 컴퓨터를 사용해야 했어요 성인이 돼서 화가 나는 것이지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 저는 그것이 불만을 가질 일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엄마는 언니를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주었지만 저는 동네에 있는 공부방 같은 학원을 보내주었어요 언니는 수학 전문학원, 영어 전문학원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따로 학원을 보내주었고 학원에서 레벨업을 하라고 과외도 시켜주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동네 공부방을 다녔고요 그런데 반전은 언니보다 제가 공부를 더 잘하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언니가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것을 많이 속상해 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왜 속상할 일인지 지금도 모르겠네요 대학 생활을 할 때도 차별이 참 심했습니다 언니는 심심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고 저는 제 용돈과 교제살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기 내내 공부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해서 학기 중에는 서너 시간 정도 잤던 것 같습니다 낮에 틈틈이 쪽잠을 자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무리 한창 때라 해도 항상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언니는 지원을 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과 언니가 저에게 말을 안 해줘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요 저는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엄마는 시댁이 잘 사니까 지원 안 해주겠다고 했어요 사돈이 부자면 더 구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냥 엄마는 저에게 본인이 가진 뭔가를 내놓는 것이 싫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언니도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꽤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고 싶은 것만 대답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저에게 말을 잘도 걸면서 제가 말을 걸었을 때 대답하기 싫으면 아무리 말을 걸어도 입을 다물고 딴짓을 했습니다 저도 지쳐서 그랬는지 중학교 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언니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되더라고요 언니 밥 먹어 언니 엄마가 와보래 이런 것들이 대화의 전부였어요 결혼하고도 엄마의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니는 결혼하고 친정에 들어가서 1년을 살다가 분가해서 얼마 전까지 친정 근처에 살았습니다 친정 근처에 살면서 언니는 엄마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임신 7개월 때였는데 저도 엄마의 육아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조리원비 주신다고 하셨고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시터를 쓰라고 하시면서 그 비용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엄마는 제가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한 달 정도 조리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언니의 아이들은 유치원생이었어요 엄마는 언니의 아이들을 하원시켜주고 언니 퇴근할 때까지 데리고 있어주며 살던 때였습니다 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에게 아이 낳고 알아서 산후조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애들은 누가 봐주냐고 하면서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 알아서 해야 하고 앞으로도 엄마에게 아이 봐달라고 할 생각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시댁이 멀고 저는 시댁이 가까우니 시어머니에게 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혼자 생각하기를 언니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만 엄마가 우리 집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것은 엄마의 반응이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나에게 화를 내더라고 했더니 언니가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그런 것이니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네 애들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만 저희 집에 올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엄마가 또 그렇게 말을 하니 너무 서운하고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속이 좁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와 나를 그렇게 차별했는데 내 아이까지 차별을 받는 것 같아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1년 넘게 형부와 친정에서 얹혀 사는 동안 돈 한 푼 안 드리고 공짜로 살았어요 어릴 때 차별받으며 자란 것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이젠 하다하다 내 아이까지 차별을 대물림받는구나 싶어서 정말 슬펐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함께 아파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친정엄마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외삼촌과 차별받았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상태로 친정엄마에게 산후조리를 받아 봤자 제 속만 더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어차피 시터 쓰는 비용 주신다고 하셨으니 마음 편하게 시터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엄마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엄마와 그냥저냥 지냈고 이제 아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5살 때 언니는 형부 직장 때문에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저에게 의지하려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신랑은 저희 엄마를 보면 반가워 했는데 저는 엄마가 저희 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안 왔으면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만 하면 엄마는 노후 걱정하는 얘기 돈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듣기 싫고 가끔은 신랑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신랑 보기 민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 이제 저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키워준 자식에게 엄마가 이런 얘기도 못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이성을 잃고 그동안 참았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산후조리원 퇴원하고 산후도우미 도움받아 아이 키웠고 그 도우미 비용 시댁에서 해줬다 어릴 때도 차별받았지만 결혼 후에까지 나는 엄마에게 차별받았다 엄마는 언니 아이들 키워주느라 내 아이 못 봐준다고 했고 엄마가 언니네 아이들 키워줬으니 노후는 언니에게 의지해라 난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뒷전이었고 나도 이젠 엄마 포기했으니 나한테 뭐 바라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니에게 말해라 언니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이제 엄마를 모른 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차별부터 시작해서 아이 봐주는 일 때문에 받았던 차별까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니 언니에게 의지하라고 말했어요 엄마에게 산후조리 안 받은 것이 어쩌면 잘 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엄마는 나에게 자식돌이 같은 것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시더니 가시려고 하길래 이제 하나도 안 예쁜 둘째 딸은 없다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친정에서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될 테니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엄마에게 싸가지 없게 말했다고 뭐라 하길래 엄마에게 사랑받고 자란 언니가 엄마 책임질 것이라는 말이 뭐가 잘못이냐고 저도 따졌습니다 저에게 자식돌이 어쩌고 하던 언니가 결국은 너는 시댁이 잘 살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부모님은 사돈 노후자금 되려고 고생해서 돈 벌었냐고 어이없다고 했더니 네가 하라고 했지 누가 사돈에게 구걸했냐고 하더군요 시댁이 잘 살아서 내가 우리 부모님 도움 줘야 하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 시부모님이 친정 도와준 것이 되는 것인데 언니가 그렇게 거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게 거지가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없다 생각하고 엄마가 언니에게는 잘했으니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엄마 꼭 책임지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냥 친정 없다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어찌어찌 견디고 살아왔지만 내 아이까지 차별받는 것은 싫어서요 그렇게 받고 싶었던 엄마의 사랑을 포기하고 나니 홀가분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스니님이 현명하셔서 뒤늦게나마 잘 결단을 내리셨네요 이젠 아이와 남편에게만 집중하면서 마음 편히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아들딸 차별하는 집에 오빠가 결혼한다고 데려온 예비신부가 당당하게 파혼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시원하게 느낀다는 따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오빠 여친이 저희 집에 왔다가 저희 집을 뒤집어 놓고 간 것이 너무 사이다라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도 남친과 여건만 되면 결혼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동거부터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남친도 저도 현재 경제적인 이유로 살림 합치는 것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친과 살림을 차리든 혼자 자취를 하든 일단은 집을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 굴뜩 같은데 답답하기만 하네요 저는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함께 살고 있고 저보다 두 살 많은 오빠예요 저희 집은 남아선호사상이 짙게 배어있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어려서부터 오빠는 하늘 같은 존재였고 저는 잡초 같은 존재였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 생신이라고 며칠 전부터 선물 준비하고 부모님께 식사 대접할 식당 예약하고 하는 것을 보면 낯선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별 애정이 없나 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했더니 부모님께서 생활비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대학, 장학금으로 다니며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알바해서 월 30만원씩 드리는 조건으로 본가에 눌러 살았어요 지금까지 악착같이 돈 모아서 제대로 아주 멀리 나가려고 버티는 중일 뿐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부모님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오빠는 여친이 있는데 교제 기간이 6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몇 번 그 언니와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언니였어요 아무튼 오빠와 오빠 여친이 결혼 얘기가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드린다고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손님이 왔는데도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서 맞이하더군요 방석도 없이 맨바닥에 앉으란 부모님의 말에 언니가 좀 당황한 듯 멈칫하는 듯 하더니 바닥에 꿇어 앉더라고요 제가 꿇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그 옆에 양반다리로 앉았습니다 제가 아직 남친 집에 인사를 가지는 않았지만 남친 집에서 나도 이런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내 식구이고 그 언니는 오빠 여친이지만 여자들끼리 동병상년의 마음이겠지요 일단 그렇게 앉는 것부터 언니는 마음이 상하신 듯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내오는 것 없이 덕담을 가장한 잔소리를 시전했습니다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남자가 기가 산다 결혼은 가족 간의 화합이니 요즘 되바라진 애들처럼 각자 부모님 알아서 챙기자 이런 식의 생각은 말고 친부모 딸처럼 지내자 저희 부모님이 딸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몸속 겪어온 저로서는 정말 도시락 싸들고 언니를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손님 대접이 너무한 것 같아 마음이 쓰여서 제가 냉장고로 가서 주스를 내왔습니다 주스를 마시면서 엄마가 잔소리를 더 하다가 식사를 하자며 밥을 차리는 동안 언니에게 주스 마신 컵을 씻어달라고 하셨어요 언니가 좀 멈칫하길래 제가 씻으려고 했더니 엄마가 저에게 넌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나를 못 뿌려 먹어서 안다리던 엄마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집에 처음 온 손님에게 설거지를 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오빠는 남아선호사상의 최대 수혜자로 자란 등신이라서 뭐가 이상한지도 모르고 혼자 신났더군요 밥을 차렸는데 새로 한 음식이라고는 김치찌개 외에는 없고 이건 누가 봐도 손님을 맞아 차려내온 밥상으로 보이지 않을 밥상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습관처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남은 식은 밥을 저에게 주시던 것과 같이 언니에게도 주더군요 바로 옆에 있는 오빠와 아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밥이 앞에 놓여 있고요 이쯤 되니까 언니도 표정관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늘 먹던 식은 밥이었지만 언니 앞에서 먹기 창피해서 안 먹고 있었고 언니도 수저를 들지 않고 있더군요 등신 오빠는 신나게 처먹고 있고 아빠는 식사를 하시면서 언니에게 합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언니에게 한 얘기를 요약하자면 2년만 합가해라, 분가할 때 집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언니는 대답을 안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언니에게 그랬어요 언니, 당장 나가 아무튼 언니가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 아빠는 합가의 좋은 점과 중요성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원래도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딱히 좋은 가르침은 잘 없고 가르침에 일관성도 없으며 언행일치가 안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언니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아빠가 계속 합가하자는 것에 대한 수긍의 대답을 언니에게 요구했습니다 언니는 계속 대답을 안 했고 대답이 안 나오면 아빠는 다시 연설을 시작했어요 세 번쯤 아빠에게 대답을 강요받더니 언니는 저 결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제가 원하고 원하던 말이 언니의 입에서 터져나왔는데 제가 왜 그리 긴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집에서 기가 눌려서 살아온 탓이겠죠 그리고 사연글들 보면 보통 여자가 파혼을 결심해도 나중에 남친 잡거나 문자로 통보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대놓고 몰아치던 아빠의 연설과 명령에 언니가 훅 하고 들어오면서 결혼 안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니 저도 당황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완전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언니의 말에 아빠 엄마 헉 해서 말 못하고 오빠는 더 헉 하고 아빠는 정신을 가다듬더니 뭐야? 이러니까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것인데 집안 분위기를 보니까 벌써부터 불행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이 다쳐서 노력해봤자 안 될 것 같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포기하겠습니다 언니가 진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아빠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말이에요 아빠 엄청 당황해서 어버버 하시고 엄마는 옆에서 화를 내며 결혼 같은 중대사를 이렇게 쉽게 정하냐며 버럭 하시더군요 쉽게 정하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언니가 말하는데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정말 차분했습니다 오빠가 그제서야 상황이 판단되는지 엄마한테 화를 내며 둘이 얘기 좀 하겠다고 자리 정리하고 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10분 만에 들어온 것을 보니 언니가 오빠랑 얘기도 하기 싫어서 그냥 가버린 듯 했어요 오빠는 와서 엄마에게 폭풍 난동을 부리는데 아빠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찌질이 오빠가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아빠는 본인이 합가드립 쳐놓고는 괜히 엄마 탓을 하는데 이 집은 문제 생기면 다 여자 탓을 하는 집이었으니 저는 일상을 보는 듯 했네요 아빠랑 오빠가 엄마 탓을 하니 엄마는 언니한테 사과한다며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전화했다가 통화 거부 당하고 폭풍 문자를 하더군요 며칠 지난 지금도 오빠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집착 중이고 엄마는 오빠에게 사과했다가 화냈다가 하는 중입니다 아빠는 걔 별로다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속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언니랑 개인적으로 친구하고 싶더라는 나도 꼭 저렇게 할 말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 발생하면 여러분들도 오빠 여친처럼 해보세요 상대 집안 단체로 멘붕 온답니다 그 집안이 정신 차리고 정상인 집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남 눈치를 어느 정도는 보게 되겠죠 예비 며느리감 손님이 왔는데 거의 모욕을 하는 수준으로 대접하는 저희 집이 심하게 비정상적이잖아요 그 와중에 결혼에 들떠서 신난 오빠도 참 등신이고 저는 더 악착같이 돈 모아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집에서 나갈 생각입니다 가능한 한 멀리 멀리 가려고요 남친이 인사 오면 또 무슨 개드립을 칠지 몰라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어차피 제가 결혼을 한다 해도 뭘 보태줄 사람들도 아니면서 괜히 남친에게 헛소리할 것 뻔하니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남친에게 귀하게 키운 딸 보내는데 어쩌고 개소리하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먼 훗날 이야기니 지금은 며칠 전 있었던 사이다나 시원하게 느끼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빠 여친이 결단력이 있으시네요 스니님도 꼭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성공해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입덧하는 스니님에게 시어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강요하며 폭력까지 사용해서 밥상을 엎어버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임신 16주차 임산부입니다 며칠 전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네요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엎어버리고 난리를 치고 왔는데 그걸로 부족했는지 화가 안 풀리고 있어요 저와 신랑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고 신랑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부터 저에게 얼른 아이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이를 빨리 가지라는 말을 볼 때마다 하고 전화로도 매일같이 말하셨어요 신랑이 있을 때는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신랑은 저런 엄마 밑에서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거나 하면 신랑이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신랑이 없을 때나 전화로만 저에게 지겹게 잔소리를 하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이상한 시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못된 신우이기도 해요 시어머니는 형제 많은 집에 둘째 딸인데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시외가에서 신우이 짓을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신랑 말로는 시외할아버님이 재산이 좀 있으신데 딸들보다 아들들에게 재산을 좀 더 주신 것이 시어머니는 항상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본인의 부모님인 시외조 부모님께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큰 시외삼촌 댁에 방문을 했을 때 다른 외삼촌들도 계셨는데 외숙모님 두 분이 저에게 농담식으로 왜 니네 시어머니는 우리 어머님 며느리들은 못살게 굴고 자기 며느리에게는 관대하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외숙모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제가 설거지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외숙모들에게 니들이 할 것이지 왜 저를 시키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거든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웬일로 내 편을 들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시외삼촌들이나 시외숙모들은 참 좋은 분들이세요 시외숙모들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저희 어머니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전혀 관대하지 않아요 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대답해 드렸는데 시외숙모들은 그렇게 했지 네가 못 모르고 시집 온 거겠지 그래도 땡땡이가 잘생기고 똑똑하니까 중간에서 잘 할 거야 아마 지 엄마를 안 보면 안 봤지 지 마누라 고생시키지는 않을걸? 이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날 시어머니가 시외숙모들에게 화를 내며 저에게 설거지 시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제가 예뻐서가 아니라 본인 올캐들이 미워서 화를 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또 한 번은 시외가에 갔는데 막내외 삼촌이 시이무부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서서는 막내외 삼촌에게 너는 말을 그따위로 하니? 라고 하더니 하여튼 내 동생 새끼들은 싸가지들이 없어서 이러시더라고요 막내외 삼촌은 저희 신랑과 9살 차이로 어렸을 때부터 신랑과 놀아주고 아직도 신랑을 만나면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시라 나도 저런 삼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신랑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막내라서 막내 외삼촌이 만만했던 것 같아요 다른 외삼촌들에게는 가끔 소리를 지르고 진상을 부리긴 하지만 이 새끼 저 새끼 같은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어머니가 재산 상속에 불만이 있으면 시외조부모님께 항의를 하던지 할 일인데 시외삼촌들과 시외숙모들을 괴롭히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 시어머니는 시외할아버님께 찾아가서 소리 지르고 재산 달라고 하다가 시외할아버님이 너도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돈 욕심이 나면 네 시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해! 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네요 하여튼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겹게 강요하시는 시어머니이기도 하시고 본인 형제들 사이에서는 성질대로 동생들과 올케들을 괴롭히는 못된 형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댁에 명절 음식을 하러 가면 시어머니와 음식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듣는 얘기가 본인 남동생들과 올케들 욕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본인이 친정을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는데 시외조부모님께서 재산을 본인에게 많이 주지 않고 아들들에게 많이 줬냐 하는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그런 남 뒷담화하는 얘기를 들으며 하루 종일 일하면 참 짐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재산 상속에 대한 불만으로 매번 행패를 부리듯이 행동을 하면 시아버지라도 말리시고 못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시아버지도 본인의 처가 재산이 외삼촌들에게 더 많이 간 것이 불만이셨는지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말리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강요를 시작하시면 본인 고집대로 제가 움직일 때까지 강요하시고 무조건 대답을 고분고분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세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너무 글이 길어질까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시댁 방문하는 것이 점점 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임신 5주때부터 지금까지 입덧을 심하게 하고 있어요 임신 전에 50kg 나가던 몸무게가 지금은 45kg가 나갑니다 아이는 다행히 뱃속에서 잘 크고 있는데 제가 잘 먹지를 못하니 힘들어서 회사에 다녀오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상의 끝에 막달에 육아휴직을 하려던 것을 앞당겨서 휴직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제가 입덧하는 것을 알면서 시어머니는 항상 잘 먹어야 아이가 잘 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하기 때문에 신랑은 모든 끼니를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올 정도인데 말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니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차피 음식을 못 먹으니 주말에 신랑과 간다고 해도 얼굴을 까먹겠다느니 하며 섭섭하다는 식으로 여러 번 전화를 하셔서 택시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님도 휴무라서 댁에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찌개 냄새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참고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너무 말랐다 참고 먹어야 아이가 잘 큰다 이러면서 잔소리를 계속 하시더니 밥상을 차리시고는 얼른 와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밥상에 있는 음식을 보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계속 토했습니다 토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따라와서는 제 등을 세게 퍽 소리가 나도록 때리시더군요 임신은 너 혼자만 하냐? 내가 너 먹이려고 상 차린 줄 아냐? 뱃속에 내 손 주먹이려고 차린 거다? 이러면서 빨리 나와서 먹으라고 제 손목을 잡아 끌더라고요 토하면서 나온 눈물 콧물을 제대로 닦지도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끌어다가 밥상 앞에 앉히더니 유난 떠네 어쩌네 하시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인상을 쓰시며 밥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밥상을 시어머니 쪽으로 엎어버렸습니다 정말 저도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힘들어서 쉬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고문을 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오냐오냐 했더니 미쳤다고 몸을 바들바들 떨며 때릴 것 같더라고요 때릴 테면 때려보라고 하며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리는 신용이나 하고 있었어요 이딴 식으로 하니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시는 것이지 않냐고 하고 시 외숙모들은 착해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거 안 참는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깔깔거리고 웃더니 안 참으면 니까짓께 어쩔 거냐고 하더군요 어쩌긴 뭘 어쩌냐고 큰아들은 없는 셈치고 사시게 만들어드린다고 하며 앞으로 자식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시동생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시라고 하며 웃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에 대이셨을 텐데 끝까지 웃음 잃지 않고 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신랑에게 전화를 했더니 거긴 왜 갔냐고 오라고 해도 가지 말지 하면서 신경 쓰지 말고 집에 잘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신랑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얘기를 듣다가 난리치고 자기를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시라고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화가 나서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시부모님에게 씩씩대고 있는 중이고요 밥상을 엎어버린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하다가도 폭력은 폭력으로 응수해야 시어머니 같은 사람에게는 먹힌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무했다는 생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시어머니 볼 일은 없을 것이고요 저도 저지만 이딴식의 행동을 시외숙문들에게도 참 많이 했을 텐데 시외숙문들은 시어머니의 이런 진상짓을 어떻게 참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부모님에게는 못된 딸이고 올캐들에게는 못된 시누이이고 며느리들에게는 못된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혼자서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분이 안 풀리기는 했지만 시일이 지나면 마음 약해져서 다시 시어머니와 왕래를 하게 될지 몰라 많은 분들 앞에서 절대 마음 약해질 일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기 위해 글을 적어 일신사에 보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겠죠 못된 딸이 못된 시누이가 되고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겠죠 시아버지는 처가 재산이 탐나서 시어머니의 못된 짓을 오히려 부추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유유상종이네요 스니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이번 사연은 자식들에게 매번 상처를 주면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는 친정엄마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이 희생을 하고 참고 산 것으로 믿고 있는 친정엄마에게 요즘 말로 팩트폭행을 했습니다 엄마는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앞으로 한동안 친정의 발걸음을 끊을 생각입니다 제 마음이 풀려서 친정에 가게 되면 엄마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엄마가 마음 아파 하더라도 팩트를 계속 알려주려고 합니다 보통 남편이나 시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친정엄마 얘기라서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배음망덕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하소연을 하고 있네요 친정엄마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적이 많았습니다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엄마의 모성을 의심하게 되니 복잡한 심경이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모성은 본능이라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의심이 들고 어떻게 엄마가 자식에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나 하는 실망감이 생기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모성이 부족한 사람이라 치더라도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저희 어머니의 문제점 중 하나는 자식에게 심하게 의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출가한 자식들을 필요할 때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딸인 제가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앞에 장애물을 모두 치워주는 히어로가 되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외로운 분입니다 항상 저에게 너는 나의 절절한 외로움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통스럽다고 하시지만 저는 과연 우리 엄마가 외로움이라는 것이 뭔지는 알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외롭지 않으면서 외롭다고 거짓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끼기에는 저희 친정엄마의 정신세계가 낮아 보입니다 엄마와의 대화 중에 인간은 누구나 외로워 와 같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그날 엄마의 의도를 거스르는 천하의 못된 딸이 되었죠 엄마의 의도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을 하지만 가끔은 엄마의 의도를 잘못 캐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될까 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엄마를 대해야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스스로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자존심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세요 누군가 나를 만나면서 옷을 갇혀 입지 않고 나와서 자존심이 상했다 자식이 선물을 주면서 고작 목욕용품이나 스카프 따위를 던져줘서 자존심이 상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신경정신과에 가보고도 싶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가겠다 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존심과는 상관없는 일에 자존심을 가져다 대고 계시고 속상해합니다 그러지 말고 좀 가볍게 생각하라고 하면 인신공격성 발언이 돌아오고요 저희 엄마는 큰아들과 10년 넘게 의절한 채 지내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오빠네가 사과드리고 관계를 풀어보려 해도 엄마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번번이 오빠의 사과를 거절했습니다 그때도 저희 엄마는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내 자존심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어물쩍 대충 넘어가려고 하냐고 하셨어요? 저는 딸로서 개거품을 물고 큰오빠네 특히 큰올쾌를 욕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마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샀었습니다 잘못도 없는 올쾌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중재하려고 했던 저는 무조건적으로 엄마 편이 되지 않았다는 비난을 엄마로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편을 들기가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제가 엄마를 편들어서 말하면 엄마는 제가 한 말을 올쾌에게 바로 전화해서 말했거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속에 나오는 얄미운 시누이가 바로 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항상 올쾌들 편에 서 있으면서 엄마에게는 고약하게 두고는 못된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엄마 편을 들고 따지지도 않고 올쾌를 몰아세우며 내 엄마에게 희생하라고 아각대는 신우이 역할을 기대하셨나 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엄마는 큰아들 내외는 안 보고 살고 있어 손자들도 못 보고 살고 작은 아들은 가끔 만나지만 작은 며느리는 안 보고 그 손주도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친정과 멀리 살아서 전화통화나 하며 가끔이나 친정에 가곤 했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제 결혼식 때 찍은 사진들을 버렸다고 하셨죠 자주 못 만날 바에는 만나고 나서 더 힘들어지니 차라리 보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언젠가 하시더군요 언젠가부터 엄마에 대한 생각이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개념을 새로 정립하는 과정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혼자만의 잘못된 믿음을 자식들에게 세뇌시킨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언젠가 저는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사신 것이 아니라 엄마 스스로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것을요 항상 엄마는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 안 맞는 남편과 참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그걸 몰라주고도 자식이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들에게 희생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엄마에게 지쳐갔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든 본인의 감정과 본인이 중요시 여기는 이슈를 들이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엄마의 태도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 울지 않고 웃었다고 부모를 떠나면서 울지 않는 신부는 세상에 너 하나일 것이라며 두고두고 비난을 하셨죠 큰오빠가 결혼하고 이듬해 작은오빠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 마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다음에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큰올캐가 첫 손자를 낳았을 때 저희 엄마는 아 내가 할머니가 됐다니 정말 슬프구나 이런 마음에 취해 아기를 보러 병원에 가지 않아서 울케와 안사동께서 병실에서 함께 울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자식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엄마가 되고 나서 엄마를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덜 먹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엄마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사연을 가진 사람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잘 살던데 엄마 정도면 마음먹기에 따라 무난하게 살아온 인생인데 뭐가 그리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보여져 모든 사람들에게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듯이 보였던 딸인 제가 최근에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딸이 이혼한다고 하면 잘했다고 할 부모가 있을까 싶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저에게 가장 상처를 주시더군요 이혼 소송 중에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올 것이냐 물으시길래 아직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 먼 곳까지 끌려갔다가 이혼까지 하고 거기 남아서 살고 싶냐고 하시더군요 딸인 저의 불행을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둘이나 있는 아들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엄마가 딸에게라도 의지하려는 계산을 본 것 같아 뭔가 모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엄마에게 연락을 하면 너만 아니면 내가 살겠는데 너무 힘들다 왜 노력해보지도 않고 이혼을 하느냐 하며 저를 원망하셨어요 18년을 노력했는데 왜 알지도 못하시면서 이런 막말을 하시는지 결정적으로 엄마는 땡땡이도 이혼하게 될 텐데 그게 문제다 이러셨습니다 10대인 손녀에게 그게 할 말인가요? 너무 화가 나서 보통 어미가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자식 때문인데 어떻게 내 자식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표정 변화 없이 말하더군요 남의 일에 아무렇게나 떠들어대는 세상 사람들하고 엄마가 같아도 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제가 너무 예민해서 힘들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이혼 예정자라면 나는 왜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만 우선인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자식을 위할 줄 아는 엄마가 된 것이겠냐고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빠를 흉봤지만 아빠는 엄마가 자식들 앞에서 아빠를 흉봐서 자식들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알면서도 참고 묵묵히 일하며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로 인해 상처받은 아빠, 오빠들, 올캐들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엄마도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엄마는 계속 본인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치더군요 제 딸아이가 엄마, 할머니는 불쌍한 사람이고 싶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도 엄마의 본 마음을 꿰뚫고 있는데 엄마만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엄마는 엄마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자식들은 아무리 자식이어도 엄마를 옆에서 살펴주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살지만 엄마를 위해 최대한 자주 찾아오던 이 딸도 이제는 자주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기적이고 자식에 대한 애정도 없는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 마음을 갉아먹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나도 이제 못 견디겠어서 엄마를 멀리하려고 한다 말했어요 이혼 소송은 잘 되었고 지금까지 친정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도 거의 안 했고요 억지로 엄마와 거리를 좁히려고 하면 병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적당히 상대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엄마로부터 이제야 독립해 나오는 과정이라 혼란스러운 것인지도 모르죠 혼란스러운 마음을 적으며 마음의 정리가 좀 되네요 여러분들께서 제 글을 읽으시며 공감해 주시면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면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이기적인 부모도 많은가 봅니다 스니님께서 할 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inci scared 이렇게 troop도 크게 두는 Theory 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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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i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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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iii fuo